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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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distraction, 괜찮아? 내가 그니까 이런거 보지 말자 그랬잖아 긴장도 안 좋은데 오이 자기 처음에 약한 사람 이런거 어떻게 봐 악 App 해비서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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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허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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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후 하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어허 다 어 아휴 좀 짧은 쪽 조용히 좀 흘리게 해줘 야 뭐하는 거야 진짜 시끄럽게 야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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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진짜 좀 팝콘 좀 조용히 좀 먹어야 시끄러워 죽겠네 아주 그냥 아! 아기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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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러워 죽겠어 아기작! 아유 진짜 이렇게 매너가 없잖아 아유 진짜 아유 회사 좀 발로 차지 마요 뒤에서 여기까지 진동이 오잖아 지금 왜 이렇게 매너가 없어 사람들이 사람들 너무 매너가 없다 가자 영화 안 볼래 가자 아유 진짜 아유 다시 아 이거 뭐 하고 싶은데 아 아 calmly 이게 뭐 하고 싶다는데 진짜 자기야 이게 무서워? 오빠 오빠 야! 넌 왜 소복을 입고 다녀? 내가 하얀 게 좀 잘 봤잖아 야 너무 무서워 한도 안 무섭네 그래! 대박이다 마지막까지 야 하나도 안 무서워 완전 대박이다 무섭지 않아? 아니 이게 뭐가 무섭다는 거야? 뭐 괜찮아? 아까 놀래던 거 같은데? 뭘 놀래? 놀래기는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 하자 야 하나도 안 무섭네 아니 사람들이 이게 뭐가 무섭다는 거야 진짜